자 여기에서는 볼드가 아니라 보링 그 다음에 유즈가 아니라 유징 우리는 요게 일로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리딩 이게 앞에다 인을 붙여주고 잉게 이즈가 아니라 잉게 이증 음 리얼리가 아니라 리얼 자기 메이크 동사가 이제 5형 식이어서 어 왜 목적어 목적격 보여 무언가를 사실적이게 만들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4 까지 아주 그냥 실 진짜 실제 인것 처럼 만들기 원한다면 내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잉게 이증은 완전 형용사 야 이거 완전 형용사 라고 하는 것은 인테레스팅 그러면 흥미로운 이렇게 하죠 어 뭐 동사에다 ing 갖다 붙였네 아니네 뭐 신경 안쓰고 그지 그런 거를 완전 형용사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매력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잉게이지드 라는 표현을 안 써 그 다음에 된 뒤에 이렇게 동사를 쓸 못 쓴다 이건 아닌데 이게 이거랑 연결될 순 없어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안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된이 전 이거 얘랑 연결이 안되 어 에이 된 비가 안돼 이거 이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 뒤 동명사가 그냥 왔다 라고 쓰면 되니까 된 뒤에 동사 원형이나 동사가 안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a 된 비를 잡기가 힘들어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동사 더하기 대명사 목적어 대명사 목적어 언제나 타동사 수거 에서는 중간에 들어가야 되요 부사 이순서로 써야 되거든 음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런거 한두개 나올 때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스테드 오브가 전치다 전화 그지 그니까 전치사 뒤 동명사가 또 필요했던 거야 저 유징은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지 이그 젠플을 그러면서 얘가 주어져 일반화 어 그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ing 로 나타낸 거지 감정을 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비 뭐 나타낸 때 우리 많이 했었지 여기까지